우르수스의 민영기 바로 우르수스의 민영기 형님은 항상 왕조 지위가 높았잖아요 천민인 우르수스를 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편하고 아주 화려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집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몇 평 정도나요? 옆으로 펴주면 4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디 있냐로 따진다면 우리집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가 끌고 다니세요 우르수스가 끌고 간다는 것 그것만 잘 기억되겠습니다 자식들은 도와주지 않았나요? 우르수스는 원래 힘이 좀 세요 이름 자체가 우르수사 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운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았나요? 마카롱 생일 축하드리고요